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안이원 최소호 원장입니다 살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증상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병명은 받았는데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쇼그렌 증후군도 그런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쇼그렌 증후군은 한방으로 원인을 찾아 치료하면 의외로 빠른 시간 안에 쾌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관리를 비롯한 생활관리까지 잘하면 재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쇼그렌 증후군의 한방치료 원리와 이에 따른 음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주로 중년 이상의 여성에게 발생하며 안구건조와 구강내 건조 증상 등이 생기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병증이 나타나는 연령대와 그에 따른 특징을 병이 생기는 원인과 결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증상은 한방병명 중 음호화동, 골증열에 해당합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수에 해당하는 우리 몸의 진액과 혈액이 마르면서 상대적으로 화가 치성해지는데 이를 음혈이 부족하여 화가 동한다고 하여 음호화동이라고 하고 한층 더 나가면 골수까지 고갈되어 화기가 뼛속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하여 골증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히 우리 몸의 구성물질이 소진되는데 그만큼 보충되지 못하면 헛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병증이 생긴다면 치료와 더불어 몸에서 부족해지는 물질을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대답은 음식으로 보충해야 한다입니다 그와 더불어 질환에 해로운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답도 동시에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수가 부족하고 화는 성암병증인 쇼그렌 증후군에서는 어떻게 음식관리를 해야 할까요? 먼저 먹지 말아야 할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은 진액을 소모하고 화를 돋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자연히 조심하시는데 병증의 초기에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밀가루 음식입니다 밀가루 음식은 땅구멍을 막는 작용을 하여 내부의 열이 배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또 새는 장 현상을 유발하여 체내의 염증물질 농도를 높입니다 세 번째로 구운 음식들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굽는 과정에서 화기가 깃든다고 보았습니다 이 화기가 발열을 일으킵니다 구울 때 생기는 고온의 열기가 단백질을 변성시켜 각종 염증 유발 물질을 생성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름진 음식들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고열량 음식들은 체온을 높이고 구울 때와 마찬가지로 염증 유발 물질을 과다하게 생성합니다 다섯 번째로 술입니다 술이 발열 작용을 증대시키고 진액을 훼손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커피입니다 커피는 많이 마시면 이유작용을 통해서 체내의 수분을 감소시킵니다 조금씩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쇼그렌 증후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쌀입니다 물과 곡식은 진액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음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술을 만들어낼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나물 종류입니다 자연계에서 우리 몸에 진액으로 가장 흡수되기 쉬운 것이 식물의 진액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먹는 나물 요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검증된 음식입니다 부족해진 술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식물은 원활한 흡수를 위해 열을 가한 조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삶은 돼지고기 살코기입니다 돼지고기의 흰 살코기는 정저육이라고 하여 정열을 보충하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따뜻한 물입니다 찬물은 일시적으로는 시원해도 복부를 차게 하면서 열을 위로 밀어올립니다 물은 무조건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발열 현상을 다스리는데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쇼그렌 증후군을 치료할 때 좋은 음식과 조심해야 할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